이제 다르다고 나는? 어 2를 썼어? 자신있어? 어? 어? 여기 어? 피해주면서 가버려 뭐야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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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 싸이온이 여기 대기할 수도 있거든요 도망갑시다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하냐 이리로 가는 척하면서 꺾어 가는 척하면서 꺾어 어? 뭐야 여기있네 닉네임이 괴물이 저격론에 뭐냐? ㅋㅋㅋㅋㅋ 닉네임이거 뭐야 W를 선마해서 Q로는 상대 Q를 피하고 W로 딜을 해야겠다 그게 맞는거같은 싸우 싸우 아 맞네 이거 오독함 님들 에라 고르겠다 나 어디로 가야돼 위로가자 아래로? 위로? 위로? 아래로? 어디로? 뭐야 아 까비 이게 안들어가? 나쁘지 않아 그래도 좋아요 어 많이하지 맙시다 대포 놓치고 억울하지 그냥 어 좋은데 아래쪽 굉장히 좋다 퓨로 Q를 피합시다 이런식으로 퓨로 Q를 피합시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피하고 퓨로 퓨로 열매 있나? 사다보자 굿 승자 열매 먹겠습니다 공만 막으면 잡을만하다 그쵸? 공을 막았죠 따아 따아 이거 또 스트랙 차나? 설마? 몰라 와 너무 아까운데? 싸인은 올텐데 뭐야 이거 어? 오케이 변신 되겠죠 이거는? 상호 슬슬 밀고 싶은데 이제? 아? 이게 왜 맞아 내가 어어? 에라 모르겠다 따아 깨주면서 여기 여보세요? 이게 젤다인가요 젤다는 어 오늘 뭐 밤에 또 하지 않을까? 일해야지 게임하기 전에 사람을 어떻게 게임만 하고 사니 어? 아 자신 있나? 가버려 아 아 도와줘 헬프 헬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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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틸 킬 오히려 좋아? 하하하하 아니 이게 노틸한테 들어가네? 어? 뭐야 얘네 왜 다 여깄어 아 선은 맞았지만 그냥 Q가 없다는거 이렐리아가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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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세요 와주세요 그니까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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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않나? 무슨 소리니 그게 벅스야 들어오나 이거? 안 들어오나? 이렇게 해주면 좋다 일로 오지 않을까? 그쵸? 바로 가야되나? 나 턴 너무 긴데? 마나가 없어가지고 나도 되네 아 아우 아파 오 잡았네 뭐야 럭스한테 못 끝났어? 보겠습니다 양호하다 고맙습니다 여기 있으면 이제 후픽을 할 수가 있겠죠? 상대의 5픽이 탑 나오면 안되는거고 와 요네 베네 제드픽 이거 정글이라고 생각 절대 못한다 그쵸? 무조건 미드 나옴 자연스럽게 내가 5픽이네 탑이 5픽이네 1픽을 해야되네 그쵸? 근데 내가 케인을 고른다면 정글 케인 미드 제드라고 밖에 생각을 못하겠는데 이거는? 오히려 상대도 몰라 뭐가 탑인지 그쵸? 정글인 척 정글인 척 하다가 케인 자 연기 완벽하게 들어갔다 5픽이 탑인 척만 하면 돼 그쵸? 야 이거 절대 모른다 탑 케인인거 무조건 정글 케인 미드 제드 탑 럼블이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다 방어 마저도 좀 꼬이겠죠? 자연스럽게? 어? 근데 왜 크찬태가 상대 룬 좀 볼까? 아니 말도 안돼 어떻게 탑 방어 두개 들고 미드 마법정룰을 드냐 2픽인데 근데 말도 안되는데 이거는? 마스터이가 설마 2랩 탑갱으로 오진 않겠죠? 아 아 왔네 재미없네 진짜 재미없게 하네 게임 이 찍고 마이톡 한번 봐주죠 아 잡은거 같은데? 없습니다 아 아가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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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가야지 반드시 가야지 지옥 가야지 뭐야 왜 아무도 안때려 얘들아 팽 됐는데 아깝네 아깝다 아쉽다 왜 아무도 다이브를 안하니 참 아쉬운데 어 바텀 네이스 볕들 날 오나? 바텀 이기면 만사 오케이다 사실 상체는 중요하지 않아 에반디 어지럽네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직까지 그래도 버틸만 해요 가르킨 되면 또 몰라 변신하면 이기지 않을까요? 변신하고 템 나오면 할만할 것 같은데 대학고도 좋은데 오케이 화이팅 여기까지 되면 나쁘지 않은데 제드만 살면 됨 잡지 않다 좋아요 바로 델포 이제 다르다고 나는 이를 썼어 가진 있어 여기 깨주면서 가버려 바보같은 녀석 변신하면 오히려 물렁해진다고 그 상태는 그동안 좋았지 이 생각은 끝났다 그 상태야 아래에 상대방이 있는데? 도망가야된다 도망가야된다 아 아 아 아쉽다 사일러스가 생각보다 빨리 왔네 마스터이랑 같이 봤는데 오 오히려 좋아 왜 이렇게 세냐 결과는 오히려 좋죠 이러면 이거는 재미한데 신난다 마스터로 마스터이 왜 여기있냐 오 뭐야 한 대 툭 쳤는데 300원이 도망가야된다 이게 파이크지 그래 어 이건 좀 차고인데 와 다 죽었다 사일러스가 커버렸는데 그러면 가보자 와 이게 에이스 또 못프지 않아? 뭐 안되나? 아 아 이게 안맞다? 여기 있었구나 이 쥐새끼같은 녀석 절대 안되지 여기 숨어있었구나 자 이차를 먹고싶은데 나는? 으아 어차피 제압골드도 아니잖아 그죠? 어차피 제압골드도 아니잖아 그죠? 아 다론 먹었으면 오케입니다 아 마스터이가 저를 잡느라 뭐야 얘 아니 아니 큰 결심을 어 그래요 어 끝났네 못 수고하셨습니다 자 좋았네 승격전 근데 그거 있죠 처음에 그렇게 되고도 멘탈 잡은 제가 좀 잘하지 않았나 미끼 역할도 많이 했고 아님 말고 2 km 035 035 035 아 60 60 100 behave 눈을 정확하게 때려야되네 보니까 그래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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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어딜 보고있나 근데 잔상이라고 이 녀석아 지금 미리 가요 2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미리 올라가서 준비하는거야 2페이지 가기 전에 미리 가 미리 가야돼 미리 가야돼 시간이 없다 빠르게 가서 올라가기 전에 해쳐야되거든요 절대 못올라가지 이 녀석아 내려와 도망 도망 가버려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오크의 뇌전각 무기에 붙이면 공격력이 매우 상승한다 그리오크의 날개 네 어? 근데 혹시 이게 끝인가요? 도망가 도망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